아 이거 하려면 머리를 또 맞춰줘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유리카 테스 강국에서 디젤과 휘발 가격이 비싸져서 운비과 출력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유리카에 장착을 했습니다 강국에서 디젤이 가솔링크를 훌쩍 넘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라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이라서 그냥 느낌만 받아주면 저는 아가리도 고자입니다 유리카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오이시고 나레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끽용용용용용 어디갔지? Check it out! 유리나물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비 개선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두 개에 장착하고 흡기 쪽에 배기 쪽에 하나 장착을 해서 지금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일을 가면서 이 차를 타면서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주행하던 습관대로 주행을 했을 때 이질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뭐 연비는 시내니까 기대도 안 하지만 처음에 언덕배기에서 차가 초반에 딱 출발할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변속 타이밍이 조금 더 편하게 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행하면서 테스트 해보고 있고 어제도 장거리 한번 갔다 오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병일 명장은 제가 이제 채널에서 언급을 할지 몰랐는데 박병일 명장님의 채널에서도 와류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연소가 좀 수월하게 해 주는 거라 와류 제품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와류 제품이 전체적인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그러니까 뭐 0km부터 시작해서 140, 150 뭐 이렇게 전반적인 이 차량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박병일 명장은 약간은 회의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어떤 부하 같은 게 많이 안 걸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갈수록 뭐 원래대로라면 그 공기의 속도 있잖아요 공기의 그런 흐름 자체가 외부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1초라고 하면 고속으로 달릴 때는 0.78초 0.5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흡기 쪽에 들어가는 배관에 무언가 하나를 장착한다는 게 뭐라고 할까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 구간 고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나 라는 식으로 박병현 명장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라는 게 정지출발 정지출발 이런 게 나라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한번 출발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 도로만 올라가도 신호등 없이 그냥 쭉 달리기 때문에 중고속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처럼 도심지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지출발 정지출발 심지어 도심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오히려 와류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박병일 명장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장착하는 것 자체는 저속 토크나 저속 어 주행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류 제품이 전반적으로 다 같은 패턴이고 같은 형태고 어떤 기술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거죠 공기를 이렇게 뭐 회오리치게 만들어서 빠르게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에코 튜닝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유체학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고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물 흐름과 같다는 거죠 물을 흐르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것을 공기에 적용해서 공기가 원활하고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 연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제품도 많고 획기적이었거든요 무동력 터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태풍 뭐라고 해가지고 태풍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와류를 일으켜서 공기의 흐름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 자체가 5만원 3만원 4만원 뭐 이런 금액대가 아니라 뭐 이십 몇만원 뭐 사십 몇만원 제품 하나당 뭐 십 몇만원짜리 곱하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 많게는 한 50만원 가까이를 그 제품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제품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50만원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만듦새라든지 공정에 대한 비용 같은 게 많이 든다고 하면 그만큼 어떤 제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품질이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는 겁니다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제품의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레스나 어떤 철판 재질로 해가지고 뭐 선풍기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와류를 일으킨다 이것도 분명히 성능을 발휘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어 들어가는 비용이 뭐 4만원 3만원 이렇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15만원 16만원 뭐 많게는 뭐 20만원대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뭐 비용이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갔느냐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그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발명가에 어떤 노하우 값이 대부분 8-90%를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20만원짜리 제품이라는 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내 지갑에서 20만원을 소비할 때 이 제품의 재질은 어떤 것이고 이 제품은 어 공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데만 해서 재료비가 뭐 한 13-14만원이 들었다 라고 하면 제품 20만원짜리 내면서 뭐 장착비 뭐 이렇게 했더니 20만원 초반이 됐어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거 저런거 다 따져보면 회사에서 남기는 순이익이 적을수록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 모든 와류를 형성하는 그런 특정 제품들은 일정 수준의 퀄리티나 성능은 발휘한다 그렇지만 제품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아까운 것이냐 아깝지 않은 것이냐에 따른 그런 만족도가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잡소리 좀 길었는데 처음에 장착해 가지고 이렇게 갈때는 잘 몰랐지만 시내 주행도 그렇고 다녀보니까 초반에 딱 출발할 때의 그 느낌만큼은 변화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막 야 갑자기 차가 튀어나간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는 사실 어 저 역시도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이 차를 벌써 9만키로 4년이 넘도록 타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치고 나갔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거 에코 튜닝 제품 장착한 뒤에 뭐 통상적으로 일으켰자면 와류 제품을 장착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액셀을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도 애가 조금 차고 나가려고 한다던지 그전에는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세워놨으면 지금은 좀 언덕이 심한 곳이 아니지만 세워놓으면 출발 직전에 언덕 밀림 방지 장치가 작동되면서 멈춰 있다가 액셀 밟으면 이렇게 좀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발을 떼면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어 뭐랄까 미묘하게나마 조금 어 느껴진다라는 거죠 뭐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치고 나갈 때도 약간은 좀 뭐 붕 하는 느낌 없이 한 번에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저의 운전 성향이나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뭐 8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지정차로도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고 부득이 안경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나가면은 확실히 변속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은 완화됨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주행 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모트라인에서 자기 차 리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어 말씀드린 것 중에도 작은 기어비를 세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전환된 시점에 이 둘의 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구간이 하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80km 전후입니다 고속으로 전향하기 위한 속도의 시점을 80km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언덕이나 내리막길 등 도로 상황이 달라지면 얘는 변속 타임이 정말 바보처럼 버벅됩니다 언덕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시프트다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어 그대로 밀고 나간다든지 그 상태로 그냥 잘 진행되다가 엉뚱한 속도나 위치에서 갑자기 시프트다운이 되면서 저단 기어의 고 rpm으로 변경된다든지 하는 동작들이 반복됩니다 40km에서 미션이 뭐 바보같이 막 충격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뭐 완화됐다고 봐야 될까 지금은 장착한 지 한 3일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이틀 정도 타고 있지만 계속 타면서 제가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런 뭐 제품을 제가 장착을 했는데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유리카가 지금 출고한 지 벌써 4년이 됐고 그리고 10만 가까이 운행하면서 계속 제가 리뷰를 떠나내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좀 더 안전하게 카 라이프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 아 이거 해볼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나무의 유리카 입니다 유튜브 Mueller 유튜브 뷔핑을